야 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눈이야 야 솜을 다 뺐네 야 쿠션 방석에 솜을 다 뺐어 지금 다 찢었네 아 또 이러네 야 메리 벅마니 이게 뭐야 지금 아 이놈들이 또 이러네 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놈아 어 이거 하면 안 돼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어 이거 왜 이거 다 찍고 그래 야 메리 벅마니 어 시끄들은 이제 하지마 이거 알았어 아빠가 했잖아 귀염둥이들 하지 말라고 또 이러네 이놈들이 벅마니 메리 에이 시끄들아 응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어휴 시끼야 하지마서 어휴 시끄들아 어휴 귀염둥이들아 어휴 시끼야 그게 장난치고 싶은 거야 응 에이 이빠라 야 저거 찢으면 완전히 어떡해 아우 다 치워야 되잖아 아빠가 좀 저거 찢었어 häャ환님 하지마 아찌 공동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